또 바로 스킵하자 간만에 또 한 번 실패했네 젠장 미안해요 바로가자 문진압락되면 진다 원래 원투축도 됐는데 아 다시 잡아야돼 아 이렇게 이케엔 아 아 아 아빠네 이거 죽어 슈퍼가 어디있어? アップヤードの一斉攻撃! お前たちにもはや逃げ場はない! ここからは手分けした仲間を障そう! エニメインを使おうぜ! アップヤードで覚えない。 エニメインが見つけることを確かに面白い! エニメインが見つけたら… エニメインの一斉攻撃をかかってくれたような素敵な動きだ! エニメインはコミページだ! ウノスでマンの一斉攻撃を終わってくれ。 アップヤードの一斉攻撃は1カーニュウの1カーニュウの1カーニュウ! 하이든 하이든 애를 낙부해줘야돼 이깐 죽으면 안돼 초파가 당했어 바로바로 넘길께요 뭐지? 방금 이벤트 처음 본거같은게 아닌가 죽여 얘들아 파는섬이에요 그치 아 아 아 아 아 에고 오 오오오오오오 아이컨 俺も迷子だぞ。 アネ、アネ進むぞ! 全員無事。 神の巣。 虎口。 赤字。 虎口。 虎口。 アッパーヤードが荒れている。 今こそ虎口。 我らの血を取り戻せ! 虎口。 明くそ虎口。 成果人。 未然。 虎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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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빨리 위험한 네임물들은 빨리 없애야겠다 우리편들이 죽기 전에 나왔네 여기까지만 빠르게 먹어볼까 여기 좀만 더 하면 됐다 오케이 보통 라이브는 좀 집중하고 하자 아래쪽 가자 가두소 보내 버려 얘들아 아래쪽 들어왔어 랩 잘 모르면서 마키는 마지막 준비도 되살되어 얘들아 온다 아이고 좁 운경 빨리 운경하고 가자 옥기댓 빨리 빨리 라이플 2연타 라이플 오케이 끝났구요 무릎에 누구냐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바로 우리가 우리가 참고 바로 도망가고 안 마다 로봇 로봇 가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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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여길 벗겨? 죽어라 애들! 헉! 고마워! 곤지 전령했고 다시 이산옹 나갔다 도중 이정 부쪽 llegó 북쪽부터 먹어야 할 거 같아요 남이가 위험한가 지금 남이! 기다려! 안돼! 제발 죽지마 주기면 게임 오버야 제발 멀리있니 우빈이랑 나미 이거 게임 오버다 엄청 멀리가되잖아? 뒤돌아가지고 여기 아니야?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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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미드 로빈인데 아무나 빨리 뛰야되 시간 없다 시간 없다 로빈도 죽겠는데? 로빈 비찾다 나미나미나미 아래프트 안됐어? 로빈 로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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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바 죽겠다 아니 절로 가야되잖아 일로 정신차려 빨리 빨리 아 왜 엄청 힘드네 여기 어디 언제 살리러가? 벽이 막혀있어가지고 아 너무 반대로 가는데? 제발 좀만 버텨라 제발 다왔다 다왔다 위험했어 일단 오케이 어휴 어둠 자식아 게임 오버 나갈 뻔했어 아미드 방주 플레이하면 안되지 잡았다 아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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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도 안달아 왜 싸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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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죽어줘! 빨리! 아까 내가 어떻게 되겠지 이거? 엄청 센데? 됐다 잡았다 이제 됐다 아아 다시 똑같은 곳으로 가라 너희는 그 흙을 제거할 수 있어 샌드라가 있는 곳에는 지점이 있는 곳이야 이리와! 도쿠로의 왼쪽과 똑같은 것 같군요. 고분이 있는 것 같군요. 저것이 아닌 것 같군요. 도쿠로! 익혀 됐다 바로 오른쪽까지 초파! 초파인가? 봐주러 가야돼 안돼 초파! 여기 뒤 막혀있는데? 아 여기 초파 너무 먼데? 어디로 가야돼? 뒤쪽으로 쭉 가야돼? 초파 죽는다 일단 돌아가 초파 초파 엄청 돌아가야돼? 지름길 안 막혀있어가지고 시간 될라나? 빨리빨리 빨리 빨리 초파 저기있어 초파 죽어갔나 난이도가 엄청 어렵네 기다려 초파야 엔엘이잖아 이 자식 엔엘 없애주마 자식 자식 놀아 꺼져 빨리! 가샤움 좀 먹어놔야지 좀 엄청 어렵다 좀 빨리 주고 마이클 진짜 너무 어려워 우리의 호기 여기가 좀 더 이상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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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빨리 도와주러 가자. 문 어떻게 열죠 이거? 다시 또 돌아가야 돼? 됐다. 열어줘 빨리. 가운드에 점등해버리자. 나이클. 동맹을 한 3명까지밖에 움직이 안되네. 나이클. 나이클. 기술배우. 열어줘. 이벤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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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돈은? 샬도라의火는 어디에? 시즈가示있는 곳은 여기! 여기가 더 이상하다!! 정해진 인천 귀 customers 샬도라의 이름은 이 땅을 빌지 않는 두 가지 한 달이 강해서 이 땅을 비교해 정해졌죠 시즌에 따라서 이 땅을 확신하는 곳은 이 땅으로는 그냥 빌려진다 이 세상은 인도인의 고향 인도인 어? 이제는 그리스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죽을 수 있을까요? 너가 죽을 수 있을까요? 멈추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배였나 이게? 여기서 루피가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이겼지? 기억 안 나 즈이니 이 하코블네의 최종의 기능에 도착하였어요 라이온은 에너지로 증가하여 스테이비아 전도,闇과 함께 자아, 우댓을 시작하자 아, 엄청 어렵겠다 이제부터 무섭 아우 아우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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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넬은 루피가 다오시네 아우때들은 멜리이골에 돌아가게라 렐넬은 멜리이골에 돌아가게라 얘들이다 야 뭐야 왜이렇게 세보여 날아 피가 뭐해 이 자식아 얘들아 어휴 이제다 일어날대 만약에 Georg 아래쪽에 나타났네 미리 킥이 만들어가 다 안되네 오지게 도망가네 요즘 뭐야 비켜 애미야 바로 죽여줘봐 가자 오케이 방피 잡았다 아 빨리 죽을게 도망가네 위치 아이잖아 저 이유로 이 이유로 이 빛이 아이좌 맘을 뱉지 아이좌 아이좌 왕이 엘덕 아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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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덕 아이좌 아이좌 이 전화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그녀는... 엘톨! 그렇군요. 조금 생각해보니까 루피에 소리는 소리는 못 듣고 고음이 없어서 하지만 루피는 에넬에 대해 하나의... 천국! 뭐 얘네 바꼈어 어 뭐야 변신했다 변신했다 나이플 이틀 모모어와 가자 아이씨 이거 올게 믿어 귀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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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땜에 있구나. 뭐야. 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도 안 돼 이이는데? 거의 쥐인공보종이잖아. 쥐인공보종. 쥐인공보종이야. 다음이 어디죠? 이제 하늘소음 끝났고. 이제 하늘소음 끝났고. 쥐인공보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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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인공보종이.